김현우,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? 넌 귀신이 지겹지도 않냐? 응, 안 지겨웁! 하여튼 겁은 제일 많은 게 그래도 덕분에 다 같이 올 수 있었잖아 난 여행 온 것 같아서 재밌어 우리 가은이는 마음이 너무 낫단 말이지 나도 재밌어 어? 물론 둘이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... 거 쓸데없는 소리도 좀 그만하고 얼른 가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! that's all 몇 주엉 너랑 이거 적합해